법사가 필요해 법사가 저거 한마디로 지져버릴 수 있는 뭐냐 아 미쳤다 아 미쳤다 멍 때리고 있어 아 미쳤다 아 미쳤다 멍 때리고 있어 아 미쳤다 그럼 못가죠 그럼 못가죠 이건 장치가 좋네요 이건 장치가 뭐야 뭐야 어쩌라고 뭐야 뭐야 어쩌라고 아 드러프말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드러프의 마을에 왔습니다 드디어 드러프의 마을에 왔습니다 지금 수요해가지고 일단은 마라산과 대화를 좀 해볼께요 일단은 마라산과 대화를 좀 해볼께요 다음에 볼께요 되게 비쌍디 그리적이 다음에 볼께요 되게 비쎄요 다음에 볼게요 되게 비쎄요 자 비켜 다 기누갖고 안보내주죠 이벤트가 지나갈거야 이정도 이정도로 딱 기누갖고 안비켜주는거 보면 기누갖고 안보내주죠 이벤트가 지나갈거야 일단 가설 흥행장 장비를 세팅을 좀 해야죠 가설 흥행장 장비를 세팅을 좀 해야죠 펑크슈트 사슬조끼 이런템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어린이로그 펑크슈트 자 누가 찰수있다가 나오죠 이렇게 누가 찰수있고 나와요 어차피 되게 비싸네 펑크슈트 누가 찰수있다가 나오죠 이렇게 누가 찰수있고 엘보우패드 이런건데 되게 비싸네 무기를 먼저 살게요 일단은 일단은 나중에 아까 그 천고를 천고를 확군데다가 날려버리는게 무기죠 일단은 나중에 아까 그 천고를 왜그랬을까 확군데다가 날려버리는게 무기죠 일단은 여관에서 하룻밤 은밀하게 한번 하룻밤 자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여관에서 하룻밤 은밀하게 한번 하룻밤 자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여관에서 하룻밤 자 일단 세이브 했구요 일단 세이브 했구요 세이브 다행히 하죠 자 저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세이브 했구요 자 저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 위로 한번 가볼게요 부탁해 설마 류니지처럼 깨지진 않겠지 강화 1검 됐어요 이제 부탁해 설마 류니지처럼 깨지진 않겠지 강화 1검 됐어요 이제 부탁해 설마 류니지처럼 깨지진 않겠지 강화 1검 됐어요 이제 자 시험삼아 도끼를 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아저씨입니다 자 칼 색깔이 바뀌었죠 시험삼아 도끼를 받는다고 하는 이상한 아저씨입니다 자 우리 도끼가 필요해요 다음 스타일리즈 진행을 하려면 일단은 어 다른 이벤트가 없으니까 자 우리 도끼가 필요해요 다음 스타일리즈 진행을 하려면 총장은 다시 말아 가볼게요 일단은 어 안되면은 가설 그 가설 뭐 어디 가야 짓고 총장은 다시 말아 가볼게요 일단은 어 안되면은 가설 생명장을 보겠습니다 안되면은 가설 뭐 어디 가야 짓고 안되면은 가설 생명장을 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 50이구나 500인 줄 아냐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 50이구나 500인 줄 아냐 죄송합니다 아 50이구나 500인 줄 아냐 %$%&%&%&%&$%& x že 하하하하 맞다 이케 nen 진짜 불쌍한데 오바누크 짜리야 오바누크 오바누크 짜리야 양심은 있죠? 양심은 있죠? 이 꼬만도 말이 안 돼요 대상식 양심은 있죠? 자 이런식으로 저한테 사기를 처먹습니다 아픈놈들 도끼가 완성됐으면 좀 뭐야 도끼가 완성됐으면 좀 뜬금없이 버스전이죠 그러고 뜬금없이 버스전이죠 아니 못하라고 자 뜬금없이 버텨드립니다 아이템을 넣을 줄 알아서 아이템을 넣을 걸 미치겠네 아이템을 넣을 줄 알아서 아이템을 넣을 걸 잠깐 여관에서 세이브하기 잘했죠 이렇게 떼야 되는 건 봅니다 지금도 여기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떼야 되는 건 봅니다 지금도 여기가 죽을 것 같은데 살려야지 지금 한타가 아쉬우니까 탈려야지 지금 탈려야지 지금 한타가 아쉬우니까 피해서 총 세네 저게 하나 200원짜리 300원짜리가 가네 저 살리는게 총 세네 저게 하나 200원짜리 300원짜리가 가네 저 살리는게 아 저 맞출 수 있네요 저거 죽었냐? 맞출 수 있네요 저거 죽었냐? 이 순간은 기다렸죠? 이 순간은 기다렸죠? 아... 좀 쓸쓸하고 죽지 이제? 큰일도 없는데 이제 죽으면 어차피 세이브하는게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우리가 좀 사고 쓸쓸하고 죽지 이제 큰일도 없는데 이제 아... 깼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보스전이라서 비틋불틋없이 갑자기 급보스전이라서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보스전이라서 비틋불틋없이 갑자기 급보스전이라서 전혀 기쁘질 않아요 전혀 기쁘질 않아요 돈이 얼마짜리인데요 나갈라고? 그 전혀 기쁘질 humility 없잖아 돈이 얼마짜리를 없어요 가려고 갈수있데요 나가라고? 없어야 같습니다. 그래도 못나가고 어근가? 뭐지 이거? 뭐요? 어쩌라고? 어근가? 뭐지 이거? 뭐요? 아하 아하 이게 뭘까요 이게? 아 이게 뭘까요 이게? 뭐야 사용도 못하고 뭘까요 이게? 어쩌라고 버그인가 진짜? 뭐야 사용도 못하고 어쩌라고 버그인가 진짜? 일단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잠깐만요 공략을 좀 볼게요 이거 버그일 수도 있고 일단 나갈 수가 없어요 어 잠깐만요 공략을 좀 볼게요 이거 왜 이러지? 버그일 수도 있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어 건설2 어 두번째 보스라고 하죠 어 두번째 보스라고 하죠 어 두번째 보스라고 자 이거 자 이거 어떡하라고 아씨 자 이거 때리죠 어떡하라고 나 보고 아씨 일단은 어 지금 공략을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대공략을 잘해놨네 어떡하라고 나 보고 자 이 부분인데 일단은 어 지금 공략을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대공략을 잘해놨네 어떡하라고 나 보고 자 이 부분인데 일단은 어 지금 공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아